좋아! 오우! 시알 좋아요! 자, 시알 좋습니다. 자, 조심히! 어따! 제일 큰 겁니다. 시알 좋죠? 이건 바닥에서 끓이 떨어졌습니다. 문화갑니다, 문화. 야간문화 지금 막 출항합니다. 삼성콕입니다. 오늘 오후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야간문화. 5시부터 12시까지 야간문화고요. 저는 원래 오늘 날치 낚시 가는 거였는데 날치 낚시 삼성 잡았다가 삼성 잡았다가 수파 됐어요.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삼성포로 급하게 왔습니다. 여기 삼성포에 마린 피싱 샀고요. 오늘 한번 날치해 보겠습니다. 야간문화. 네. 네. 체비는 합사 2호. 네. 그리고 이렇게 8미터 스크. 자,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자. 오! 뒤에 한 마리 히트했어요. 바로. 이 마린 보이 배를 탔는데 어제 어제 이 마린 보이 배를 탔는데 어제 야간 5시부터 12시까지 서른 마리 잡았더라고요. 와... 네. 감사합니다. 와! 문화 왔다. 오! 두 마리 히트 왔다. 자. 한 마리 왔습니다. 어... 이제 온로움에서 개를 차는 게 문화가 맞네요. 자. 문화 왔습니다. 자. 천문화 문화 왔어요. 천문화 오! 한 마리 왔다. 네. 한 마리 왔습니다. 아... 오! 씨알도 괜찮쭈? 문화 왔쭈? 이야... 바로 늦자마자. 옆에 님하고 같이 왔쭈? 오! 이야... 비가 날립니다. 와... 비 오고 안 되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네. 큰일이네. 와... 한 마리 왔습니다. 오! 바닥에 내리자마자 한 마리 왔습니다. 오! 바닥에 내리자마자 한 마리 왔습니다. 오! 문화 맞아요. 한 마리 왔어요. 와... 이거 뭐... 문화 머리에 딱 맞췄나? 문화가 안 되고... 오! 씨알 좋다. 좋아! 오! 문화 씨알 좋죠. 발 밑으로 내리는데 딱... 씨알 좋죠. 자... 조그만 거 한 마리 왔습니다. 자... 문화 맞는 것 같아요. 문화 맨... 좋아! 자... 은근히 온나 타던... 얘기하고 있는데... 금적... 살짝 나왔다가... 금적... 살짝 나왔다가... 근데... 다리야 딱 길려왔습니다. 문화 내 다리... 자... 조그만... 조그만 거 한 마리 또 오나요? 또 오나요? 또 오나요? 또 오나요? 또 오나요? 네... 간식은 또 많아요. 확실olla! 오 와. 한 마리 왔습니다. 아흐! 짜이고 문어 맞아요. 아 그러니까... 천들이 끝까지 안 됐는데 빨리 올려야 되겠네요 아 또 오랜만에 한 마리 자 요것도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우 시아조 바우 좋아 잡았지? 시아조 괜찮지? 우와 왔다 문허입니다 우와 이거 뜯었다 으아이구 오우 시아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뜯겨 나왔어요 역시 바닥이라 느낄 때는 문허인가봐요 자 봅시다 이쪽 시아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 오우 시아조와요 자 시아조 좋습니다 자 조심히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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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야 시아조 좋지? 자 왔습니다 자 이리와 기다렸어 자 이리와 맞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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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허치했습니다 문허치 10마리지 자리만 딱 들려왔는데 여기 다시 보자 우리 문허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방금 문허를 확실히 느끼고 창질했습니다 자 가자 문허야 가자 열두 번째 우리 문허 아이고 돌이 하나 집어갈려왔습니다 돌이 하나 집어갈려왔습니다 돌.. 돌 났습니다 돌맞습니다 자 잘될때 빨리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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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문어 피딩입니다 문어 피딩 어우 시혈 좋다 자 문어 잘옵니다 어우 지금 문어 피딩 얼빨리 넣을게요 자 일단 화분 나갑니다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오신 분들은 몽미리게 하시겠네 자 고맙습니다 이야 문어입니다 문어 자 문어 맞죠 가장 문어 문어 같이 문어 자 한마리 왔습니다 바닥에 붙은거 떼습니다 좋아 열다섯 번째 흘렸네 옆에 부분도 그리고 4번분도 문어 저도 문어 어우 잘 나옵니다 좋았어 흐흐흐흐 열다섯 번째 문어입니다 자 왔습니다 자 오 이건 시혈 괜찮은거입니다 자 19마리째 문어 맞네요 오늘 한번 떼주고 다녀봤어요 자 문어 마릭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19마리로 끝냈습니다 네 포즈피스 아깝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들어가서 스타렉스에서 자고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어는 19마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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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